북적북적 북클럽 갈매기의 꿈 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요. 멀리, 앞날을 내다보며 꿈과 이상을 간직하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높이 또 얼마나 멀리 바라보고 계신가요? 한계를 넘어 꿈을 꾼 갈매기 리빙스턴 시걸 오늘 북적북적에서 그 꿈 만나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적 김동률이 부릅니다. 거위의 꿈 함께 읽는 책 리얼 사이다 토크 이곳은 북적북적 북클럽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읽었던 책 이젠 함께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 몰랐던 거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앞면만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까지 보입니다. 책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마음의 세계에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 오늘 읽을 책은요. 작가 리차드 바크의 작품입니다. 갈매기의 꿈인데요. 오늘 함께할 독서팀 아주 반갑습니다. 신생팀 나오셨어요. 종로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함께 희망 북클럽 나오셨는데요. 김용성님, 그 다음 신영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남자분이 인사하셔서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앵무새이 죽이기 이후에 두 번째 남자 회원님 나오셨거든요. 그런가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팀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석입니다. 저희 함께 희망 북클럽은 종로구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들과 다문화 가정 등에서 책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좋은 활동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영미 씨도.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남이녀의 엄마이고요. 네, 제 꿈을 향해서 미술치료 공부도 하고 있고요. 독서지도사로서 다양한 형태의 독서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내슬 키우면서 많은 활동은 네, 대단하시네요. 내심이 요즘 애국자인 거 모르시나 봐요. 애국자시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새로운 팀 나오시니까 정말 반갑고 우리 스튜디오 정말 밝아졌어요. 지금 자주자주 나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로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서울의 중심에서 지금 나오셨는데요. 서울의 중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주 뵐 것 같아요. 잘 뵙겠습니다. 네, 네. 갈매기의 꿈 오늘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조나단처럼 이렇게 도전하고 한계를 넘는 그런 팀이 돼서 자주자주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책리하기 시작해 볼게요.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 함께할 책은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입니다. 이거 초대형 베스트셀러죠? 네.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정말 미국에서 많이 팔린 책이었는데 이 책보다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네,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던 책인지 여기에 나오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거를 보면은요. 일반 갈매기들과 굉장히 달라요. 네,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관심 더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 새로운 걸 추구하는 아웃사이더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잡담도 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만 하는 이런 갈매기로 나오는데요. 사진도 정말 멋졌어요. 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상상력이 막 나왔었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 그러면 작가와 줄거리 알아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가 부탁드려요. 네, 리차드 바크는 1936년 미국 일리노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롱비치의 주립대학에 입학했지만 퇴학을 당했고요. 공군에 입대해서 비행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소설가 중에 생택지 베리처럼 민간 비행기 조종사로도 활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0시간이라는 비행기록을 남겼고 그리고 1963년 천여자 트랜젤 투 더 그라운드를 발표해 자유기고가이자 편집자 또는 소설가로서 변신을 깨하였습니다. 1970년도에 밤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지은 책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이네요. 네, 그런데 18군데 출판사로부터 다 거절을 당했고요. 아,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그런데 미국 서부 젊은이들이 손으로 쏘면서 이 작품을 돌려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가장 유명해졌고 그리고 나서 뉴욕 맥밀란 출판사에서 초판이 출시되면서 5년 만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고 합니다. 아, 일반인들에게 먼저 읽히고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 네, 대단한 작품이네요. 최고의 작가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럼 줄거리도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주인공은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보통의 갈매기인데요. 네, 네. 사실 조나단은 보통의 갈매기들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멋지고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갈매기의 역사상 최고가 빠른 갈매기가 돼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 갈매기들은 조나단을 받아주지 않고 조나단은 결국 초방을 당합니다. 초방을 당한 조나단이 갈매기의 인생이 그렇게 짧은 이유가 바로 권태감과 공포심 그리고 분노심을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고 어느 날 조나단은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갈매기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 모두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 각자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을 추구하며 완벽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다른 갈매기들은 그를 신 또는 악마의 아들로 보았고 대신 조나단은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면서 저 하늘로 날아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멋진 내용이네요. 다 읽고 싶었던 그런 책이었는데 오늘 함께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1970년대 초판이 나온 이래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사람들도 읽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한계를 넘는 도전. 멋진 갈매기가 되고 싶은 사람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책 많이 읽은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인상적인 부분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르게 사는 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갈매기인데도 사실 인간들 얘기죠. 네, 그렇죠. 인간들 얘기죠. 그래서 먹이를 찾는 것보다 더 높이 날고 싶은 이 갈매기. 좀 이렇게 색다르게 사는 거를 부모님들은 싫어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싫어했을 것 같지 않아요. 불안해하시잖아요. 이것 다 또 추방당하고 고난과 역경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도전하는 갈매기 얘기. 인상적인 부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조나단 자신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갈매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행을 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공중해전까지 하면서 착륙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부족 후에 소집돼서 추방당하는 장면이에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갈매기도 마음이 참 악하네요. 이럴 때 격려해주면 좋을 텐데. 네, 그렇죠. 여기 이제 조나단이 매일 해뜨기 전부터 한 밤 중까지 혹독하게 수련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나단이 이렇게 외쳐요. 아, 맞아. 나는 완벽하고 한계가 없는 갈매기야.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놓잖아요. 생각에 한계를 만들어 놓고 그 한계를 잘 뛰어넘으려고 안 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조나단은 그런 자기 자신을 넘는 도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너무 멋졌던 것 같아요. 아, 남자분이라도 더 멋지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도전하는 부분이. 나는 안 돼가 아니고 이 생각을 부인하고 아, 나는 완벽하고 한계가 없는 갈매기야. 라고 먼저 마음을 옮겨놨네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우리 조나단을요. 엄마, 아빠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 같다도 걱정했을 것 같아요. 추반당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는요. 이 발체문 읽어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뼈와 깃털뿐이더라도 엄마. 전 다만 공중에서 제가 무얼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가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인걸요. 전 그저 알고 싶단 말이에요. 이것 봐. 조나단 그의 아버지도 부드럽게 말했다. 겨울이 멀지 않았단다. 어선들도 거의 없어질 것이고 수면의 고기들도 깊은 데서 헤엄치게 될 게다. 만약에 내가 배워야 한다면 우선 먹이를 어떻게 획득하는가를 배워라. 나는 공부는 물론 대단히 좋다만 그러나 활공이 널 먹여주지는 못한다는 걸 넌 알지 않니? 내가 낳은 이유는 먹기 위해서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라. 먹이를 찾아 해안가를 헤매는 대다수의 갈매기와는 다르죠? 지금 조나단이. 좀 다릅니다. 다르게 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사는 조나단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만 해서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고 이럴 때가 참 많은데 갈매기 세계하고 비슷하네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죠. 네. 맞아요. 공무원 해라. 의사나 교사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애들은 그렇지 못하는 걸 보면요. 네. 우리는 밥벌이 되는 걸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통 내가 사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말아라. 또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제일이라고 생각하라.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갈매기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잘 사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어떤 누가 정해놓은 한계 안에 어떤 갇혀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편하게 일단은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나단이 부모님 말 듣고 좀 노력을 해봐요. 그런데 그 노력해 보니까 아 도무지 안 돼 나는 밥을 위해 공부만 하는 게 너무 무가치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안가에서 고기를 얹는 연습을 하는 건데 그걸 너무 시시하게 생각해요. 조나단이. 그렇죠. 뭐 이런 거 조금 이해도 되지 않나요? 어떠세요? 네. 저는 조나단이 이해가 돼요. 그래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걱정 없는 삶들을 이렇게 가치가 없다거나 이런 삶들을 살다 보면 좀 걱정은 될 것 같아요. 걱정은 되죠. 네.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걱정도 될 거다. 걱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사실은 시행착오도 참 많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조나단이 바다 속에서 처박히기도 하고 날개가 찌개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고통이 사라지고 또 새롭게 도전하고 그런데 이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도전을 하다가도 문제나 어려움들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조나단은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어째 보면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칭찬받지는 못하죠. 네. 칭찬받지는 못하죠. 너 먹이를 구하는 일을 하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조나단은 극한 속도, 시속, 획기적인 발전을 계속합니다. 잡담도 안 해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만 하는데 그런데 칭찬받는 건 아니고 대부분 주변에서 걱정하고 추방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다르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딱 가면 주위에 잡담도 안 하고 오로지 성취만 해야 됐거든요. 조나단 닮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을 조금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젊은 날은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하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조금 저는 성취욕구가 좀 강하기는 하지만 한 가지에 잘 만족을 못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한 가지를 정해놓고 몰입을 하다 보면 조금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금방 또 다른 목표를 끊임없이 찾는 어떤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요. 멀티 스타일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한 가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집중력이 다소 좀 흐트러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두 분 다 좀 조나단 스타일이세요. 도전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신데 주변에서는 조금 걱정을 하더라도 내 자신은 좀 도전을 많이 하는 편. 젊었을 때는 다 이런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은 있지만 조나단은 획기적인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먹이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도 멋진 모습 같아요. 어느 순간 조나단은 그런 걸 발견하는 것 같네요. 자기가 몰랐던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신이 좀 탁월하고 때로는 좀 지적이면서 숙련된 존재라는 걸 발견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젊은이들이 많이 읽었다고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 막 날고 싶을 것 같아요. 날고 싶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싶었던. 하지만 이제 이런 갈매기가 한계를 넘으려고 할 때마다 사실 추방당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욕을 당하기 위해서 가운데 서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징계를 받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분별 없는 무책임에 대하여 엄숙한 목소리가 읍조리듯 말했다. 갈매기족의 위험과 전통을 침해하는 어느 날인가 조나단 리빙스턴 그대는 무책임이란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걸 배우게 될 거요. 삶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며 또한 알 수도 없는 것이요. 우리가 먹기 위해 그리고 살아있는 한 오래 살기 위해 이 세상에 던졌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말이요. 한 마리의 갈매기도 회의의 결정에 항의하진 않았지만 조나단의 목소리가 높게 울렸다. 무책임이라고요? 나의 동포들이요. 삶의 의미와 삶을 위한 한층 높은 목적을 찾고 따르는 갈매기보다 더 책임 있는 자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물고기 대가리를 찾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살기 위한 이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배우고 발견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 말입니다. 제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발견한 것을 그대들에게 보여주도록 해주십시오. 갈매기들은 마치 돌이 된 것 같았다. 형제관계는 깨졌다. 갈매기들은 다 함께 선언했다. 그리고 그들은 엄숙하게 길을 막고 그에게서 등을 돌려버렸다. 이렇게 추방을 당하네요. 지금 조나단은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쫓겨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발견하고 배운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까 도대체? 일반 갈매기 다르니까 추방을 당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서 다문화 가정이나 그 자녀들이 많았었는데도 약간 터부시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그렇죠. 조금 다르면. 네. 좀 다르면.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린 나이에 군생활을 좀 일찍 시작을 해서 군생활을 좀 오래 한 편인데 제가 30대 중반에 전역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직장이셨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들 주변에서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그 나이에 나가서 뭐 할 거냐. 그냥 조금 비굴하더라도 그냥 눌러 앉아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게 좋지 않겠냐. 도전하는 걸 불안해하네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제 제가 법률서문소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법률 전공자도 아니고 하니까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직원들이나 법원 직원들이 엄청 무시를 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독학으로 법률서적도 뒤지고 낮에는 일을 하지만 다 퇴근하고 나면 밤을 새워서 공부하면서 결국은 지금은 어느 누구든지 무시할 수 없는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까지 오르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힘들기도 하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때 잘 선택을 하고 도전을 했던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나단처럼 정말 멋진 도전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과를 좀 바꿔서 국문과 공부를 하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굶는 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안 굶거든요. 지금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책 얘기도 하고 재밌는데 도전하려고 그러면 누구든 이렇게 발을 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다 보면 그런데 발전은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게 좀 모진 폭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틀린 거가 아니라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내 기준에서는 그게 틀릴 수 있지만 요즘은 다른 건데 다양한 도전을 좀 응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학생들도 보면 기차 여행처럼 똑같이 똑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학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여행이면 참 좋겠다. 출발지는 갔지만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직업도 갖고 도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아들이 축구 선수 되겠다고 하니까 제가 딱 바꿨습니다. 절대 안 된다. 너 축구는 너 이제 그거 취미야. 너 그거 직업하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제가 반대했거든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저도 큰딸이 장애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 딸이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물어봤더니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위험해. 뜨거운 거 맞으니까 위험해. 안 돼.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요리를 하면서도 즐거워하고 미술하면서 미술전 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우리 딸을 너무 모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도전을 막 두려워하면서 못하게 하죠.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아들한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금 그 작은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 있거든요. 저기 포항에 해병대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기준에서 보면 아들이 이제 아직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대부분 그게 제가 보기에 좋은 어떤 직업 그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가 되면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빠가 좋아하는 걸. 그랬더니 아들이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빠의 기준대로 아빠가 하고 싶은 걸 왜 나한테 시키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가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내 기준으로 자식을 가리키려고 하는구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내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구나.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나오는 조나단 부모님하고 다르지가 않네요.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부모님들 모두 찔리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나단이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취향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높이 나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완전한 속도를 달성하는 순간 천국에 닿기 시작할 거야 조나단. 그리고 완전한 속도란 나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숫자란 어떤 것이든 한정된 것이지만 완전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지. 완전한 속도란 예야 거기 그냥 존재하는 것이란다. 아무 예고 없이 취향은 사라졌다. 그리고는 50피트 저쪽이 바닷끝에 나타났는데 이 모든 일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그런 다음에 그는 다시 사라졌고 역시 눈 깜짝할 사이에 조나단의 어깨 위에 서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럴 땐 느낌은 어떻지요? 당신은 얼마나 원리 날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어떤 곳이나 어느 때나 갈 수 있어.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언제라도 갔었다. 이상한 일이야. 여행을 위해 완전을 조소하는 갈매기들은 천천히라도 아무데도 가지 못해. 완전을 위해 여행을 도회시하는 갈매기들은 당장에 어떤 곳에나 가거든. 기억해라 조나단. 천국은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장소와 시간은 너무나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야. 제게도 그렇게 나눈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조나단은 또 다른 미지의 것을 정복하고 싶어 몸을 떨었다. 드디어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요. 더 도전하게 되는데요. 42인치의 날개에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멋진 말을 하네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곳에 이미 도착했다는 것. 그걸 알고 시작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루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해라. 멋진 말인데요.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별이 되어 있는 것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별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그런 정말 고수네요. 이 선생님이 정말 고수네요. 보통 스스로의 한계 안에서 갇혀 있는 생각의 틀을 깨뜨리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죠. 보통은 안 된다는 생각을 깨고 끝까지 해봐야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도회시하는 그런 갈매기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불안전한 상태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전의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똑같이 사실 공무원을 왜 좋아하냐면 안 잘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직장에 딱 들어가 있는 걸 안정적으로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갇혀 사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사람들은 안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 딸 같은 경우도 불안전하지만 완전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우리가 안전한 걸 좋아하지만 딸이 좀 도전을 해도 도전 용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공무원들이 참 많은데 그들은 한편으로는 그 안정적인 삶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가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실상 본인은 어떤 안정적인 삶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나는 이제는 행복한 일을 해보고 싶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어찌 보면 우리 마음 속에 조나단 같은 마음들이 늘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직에 갇혀서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거 힘들어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두 가지 마음이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조나단이 원하는 여기서 나오는 어떤 천국. 천국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틀에 박힌 삶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천국을 발견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사실 이 당시에 굉장한 비판을 받았어요. 이거 지금 신을 의지하지 않는 오만한 죄다. 그렇죠. 이런 작품평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거든요. 갈매기가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천국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내용 자체가 좀 관계해요.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갈매기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할 때 신의 영역을 첨범한다기보다 자기 한계를 조금 넘으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되는데 여기서는 오만의 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만하게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다른 그런 의미보다는 갈매기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넘는다는 그런 의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위대한 갈매기 어떤 자유의 무한관념을 가지고 연습하고 도전하는 그래서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의 노력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도전을 하고 그런 도전을 소리내는 그런 갈매기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사실 인간한테 필요하잖아요. 나를 믿고 내가 한번 노력해보고 싶은 그런데 이런 순간이 있어야 자기 모습도 알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사실 이거는 젊은이들이 많이 읽은 책들인데 지금 이 순간이 없이 어른이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직 신의 구원이 나와있진 않지만 갈매기가 자기의 한계를 넘으려고 하는 이 젊은 갈매기의 이 고민은 굉장히 읽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은요. 어떤 자유롭고 싶어하는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한 것들을 말했다. 즉, 나는 것은 갈매기의 권리라는 것. 자유란 바로 그의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이 의식이든 미신이든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제약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한세에게 그가 자유롭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일. 또한 그가 조금만 시간을 들여 연습한다면 스스로 그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걸 믿게 하는 것이라니. 어째서 그 일은 그렇게도 힘든 것일까? 아, 플래터. 자넨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 물론 자넨 증오와 악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 자넨 연습해야 하고 진정한 갈매기를 보아야 하네. 그들 각자 속에 있는 선의를 보고 그들 스스로 그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네. 그게 바로 내가 의미한 사랑이란 걸세. 자네가 그 요령을 터득하게 되면 재미있을 걸세. 가엾은 플래터. 자네 눈이 자네에게 말하는 것을 믿지 말게. 눈에 보이는 건 모두 한계일세. 자네의 이해력으로서 보고 자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찾아내게. 그러면 자네는 나는 법을 알려될 걸세. 얼마 뒤 플래치는 몸을 질질 끌며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하여 첫 수업을 갈망하고 있는 한 무리의 새로운 생도들과 대면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의 갈매기는 자유의 제한 없는 간념이라는 것. 위대한 갈매기의 이미지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뚱이는 날개 끝에서 날개 끝까지 온통 여러분의 생각 자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네. 드디어 조나단이 아니라 이제는 플래처라는 새로운 생도를 만나게 됩니다. 네. 여기서도 또 굉장히 멋진 말이 나와요. 자기 눈을 보는 눈을 믿지 말아라.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는 게 모두 한계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두려워지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눈을 믿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밥벌이만 하고 사는 건 그렇죠. 불안하니까 사실. 네. 불안해서 그러는 건데. 그런데 갈매기들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보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랑이라고 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다. 자기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어쩌면 일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젊은이들이 많이 읽은 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상에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아웃사이드로 따돌리고 추방당해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책들을 젊은이들은 한 번쯤 다 도전하고 싶어서 다 읽었을 것 같아요. 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이 책에서 보면 한세에게 그가 자유롭다는 것을 낙신시키는 일이고. 그렇죠. 또 그가 조그만 시간을 들여 연습한다면 스스로 그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걸 믿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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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에도 훈련하면 얼마든지 자유롭다는 것을 경험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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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른. 그렇죠. 고정관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네. 인간의 경우도 보통 마음 훈련을 하게 되면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갈매기에게 나는 것이 인간에게는 어떤 마음의 날개를 사용하는 법, 마음의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 네. 생각을 깨트리는 것.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네요.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갈매기처럼 날지는 못하지만 이런 어떤 일상의 생각을 깨트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또 마음의 날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사랑도 그런 의미였어요. 단순히 잘해주는 게 아니라 네 속에 거인이 들어있다. 이런 걸 일깨워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다.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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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개념이 좀 다르죠. 개인마다. 그렇죠. 그런데 제 경우는 아이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키우는 게 사랑 같았었거든요. 네. 엄마들 사랑은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갈매기들은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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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눈을 믿지 말아라 이야기도 하고 이 말의 의미하는 게 정말 크다고 봐요. 네. 내가 보는 것으로 한계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도 그런 자기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분들 참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 네. 이거 중요하네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이 많았던 부분이 이제 갈매기가 자기 한계를 넘고 자기가 천국을 만들어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만으로 가득한 죄다. 죄가 가득한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네. 나는 것이 갈매기의 권리라는 것을 자유가 또 그의 본질의 존재라는 것을 네. 이런 말들이 좀 다 사실은 거슬렸겠죠. 네. 거슬렸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 해봐야 그 다음에 단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발견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오만보다는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네요. 네. 그래서 천국이 있냐를 묻는데 어디에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너는 완전한 속도를 달성하는 순간 천국에 닿기 시작할 거야.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도 아니다. 천국은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오해도 많이 받고 이제 그랬는데요. 저희가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꿈을 가진 어떤 갈매기가 한계를 넘어서 또 완전함 천국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2부가 꼭 필요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폴킴이 부릅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북클럽.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입니다. 저희 갈매기의 꿈 너무 열심히 얘기했죠.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꿈을 향해서 달려가던 갈매기들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함이 무엇이냐. 천국에 도달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최고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2부로 왔는데요. 먼저 알게 된 점 또 변화된 점 이야기해 볼게요. 이 책을 읽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우리 딸한테 장애가 있으니까 하지마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이제는 하지마보다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고 제 꿈을 위해서도 더욱더 한번 도전해 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안전만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다.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곤 해요. 마음에 한계가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삶에서 어떤 직업이 아니라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사고하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정말 진정 행복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네. 조나단이 되신 것 같아요. 조나단처럼 좀 어떤 생계나 어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말고 새로운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데요. 두 분 다 조나단 스타일이세요. 오늘 제가 만나 보니까.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정말 높이 날고 싶어 하시고 꿈도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우리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 꿈을 가져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 날개를 달아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명언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그 기절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라. 눈이 보여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이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학생 때 책과 또 틀리더라고요. 저한테 다가오는 게. 지금은요? 네. 그래서 저희 딸에 대해서는 제가 제 눈을 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가능성도 보게 됐네요. 저는 이제 71페이지에 보면 조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맞아. 나는 완벽하고 한계가 없는 갈매기야. 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말을 보는데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스스로의 어떤 한계를 만들어 놓고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 생각에 빠져서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가고 좀 더 발전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 그렇네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나는 온전하다라고 먼저 마음을 옮겨놓고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네요. 열심히 해봐야 사실 부족함도 알잖아요. 저는 이 조나단이 열심히 비행 연습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본 사람만이 자기의 진짜 한계도 알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자신을 안다는 것이 자신의 지금의 살아있는 날 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 포함해서 멀리 보는 거 아닐까요? 더 높이 보면 사실 거기까지 보일 것 같아요. 네.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높이도 알면 갈매기의 꿈도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비행법을 배우고 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갈매기의 어떤 인생 전체 어떻게 말로 되어가는지 또 나는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본다 그랬는데 더 높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생 전체가 보인다. 그럼요. 단순히 나는 것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진짜 우리 고도를 높이고 있네요. 더 높이 보니까 사실 더 높이 더 멀리 보이네요. 인생 전체가 들어가 있고 단순히 자기 육체의 한 개뿐만이 아니라 거긴 죽음도 들어있고 더 멀리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꼭 엔딩이 필요해요. 아 그러네요. 갈매기 한 개를 넘고 또 햇두고 나서 한밤중까지 비행연습을 하면서 이러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 그것만은 아니죠. 할까요? 그게. 그것 말고 더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볼 수 있는. 뭐 죽음을 넘어서 그게 가능했다면 아마 해외 토픽에 나왔겠죠. 안 죽는 갈매기가 있었다면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전히 갈매기는 갈매기로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완전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데 조금 애매해요. 네.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이신데 완전하다는 것은 사실 완전한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든 갈매기는 또 늙어가고 생로병사가 있고 죽잖아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높이 고도를 조금만 더 높여본다면 인생의 어떤 태어나서 노력하고 죽는 것까지 다 보인다면 조나단이 더 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나단은 갈매기 안에서 아웃사이더 뿐 갈매기가 아니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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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기들이 완전을 추구하는데 신기록을 달성은 하겠지만 죽음의 한계는 벗어나지 못했을 거다. 네.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갈매기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더 높이 날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높이 더 멀리 그래야만 갈매기의 인생 전체가 보일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내 안에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육체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한계를 극복해보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갈매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생각하면 사실 오만하지 않고 숙연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천국을 아는 갈매기한테 좀 배우고 있는데 배우는데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아플 때 저는 아이를 도와줄 수가 없었거든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네.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저는 절망에서 좀 벗어나서 한계를 제 한계를 좀 넘어갈 수 있었어요. 진짜 한계를 넘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조나단도 선생님을 만나서 비행법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벗어나는 한계를 넘는 법을 배우셨다는. 이것이 천국 아닐까 하네요. 이런 절망을 이기는. 네. 그러네요. 그런 것 같아요. 천국이라는 게 어찌 보면 생각을 좀 넘어서 내 한계를 좀 넘어서 또 한계를 넘으려면 사실 혼자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조나단에게도 선생님이 있었고 조나단 밑에 플래처는 또 조나단이 스승이었고. 아주 보면 그 한계를 넘으려면 어떤 나의 멘토 또는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분들 또 어떤 존재와 또 연결이 돼야 되고 연결이 되어야만 여기서 갈매기 조나단이 찾는 그 천국을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연결에 의해서 온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조나단이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더 해야겠네요. 비행연습 말고 이 한계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또 어떤 선생님 다른 선생님을 만나게 되겠네요. 다음 장면이 되겠네요. 네. 아마 그렇게 되겠죠. 네. 여러분 지금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우리 조나단을 너무 더 높이 날게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갈매기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고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이야기까지 주셨는데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너무 깊었나요? 네. 갈매기가 2부에서는 다시 쓰는 엔딩에서는 아마도 돗닦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갈매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처음 나오셔가지고 깊은 얘기도 해 주시고요. 그런데 가깝죠. 종로니까. 네. 가깝긴 하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자주 나오시겠다는 약속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또 만나뵐게요. 그런데 책을 읽고 나서 우리가 소감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소감 잠깐 들을게요. 네. 오늘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선. 네. 저는 너무 환영합니다. 제가 갈매기 꿈이라는 책을 아주 어렸을 때 읽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나이 또래 남자 아이들이 이 책을 많이 읽으면서 가장 먼저 꿈 또는 나의 장래 희망을 이야기할 때 조종사가 되는 꿈을 꾼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렇구나. 하늘을 날고 싶다 그래가지고 더 높이 날려고 전투기 조종사가 되겠다는 친구도 있었고. 이 책을 읽고. 네.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있고 실제로 제 친구 중에는 공군사관 학교를 가가지고 전투기 조종사가 된 친구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갈매기 꿈을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아 이게 단순히 어떤 천국 이야기도 나오고 많이 그러는데 아 이게 내 마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게 어디까지인지 이게 과연 내가 스스로 어떤 내 마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네. 이런 자리를 또 불러주시고 또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정말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환영합니다. 네. 저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나서 갈매기 꿈을 잇는 게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지만 장애가 있는 부모로서 또 갈매기 꿈을 대하는 게 틀려지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이제 좀 더 이렇게 날개를 내 마음의 날개를 좀 활짝 펴서 안 돼 안 돼가 아니고 피 날라라고 더 멀리 보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요. 네. 저도 이제 제 꿈이 있는데 우리 이제 장애 있는 아이가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마인드도 같이 좀 하루 세 개 주고 전 세계으로 다니면서 건강 마인드요. 네. 마인드도 좀 하고 우리 딸이 또 이렇게 장애가 있지만 또 불완전하였지만 그래도 완전한 것을 향해서 내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의 한계를 넘어서 갈 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좀 보여주고 싶고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 책이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소감을 감동 있게 해 주신 분 요즘 들어서 정말 처음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또 한 번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읽을 책입니다. 양기자 씨의 원미동 시인입니다. 1980년대 변두리 원미동에서 일어난 일을 쓰고 있습니다. 7살 경호기의 눈에 비친 동네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경호기네 가족, 똑똑이 엄마, 또 청소부 아버지, 언니들, 또 김반장 아저씨, 시인 몽달 씨 모두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하라 1988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위기 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북적북적 북클럽 더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본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높이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눈앞의 일상에 온통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 하던 일을 멈추시고요. 꿈의 날개를 펴고 비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읽으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